김명수 합동참모 의장은 오늘 해군 이사령부를 방문해 북한 도발 위협에 대비한 군의 경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김 의장은 천안함 4.6 용사 추모비를 참배하고 최근 적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북한의 북방 한계선 무시라 주장은 NLL 일대를 분쟁수역화해서 도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억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해 NLL을 소함에 있어서 적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고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의장은 육군 17사단 해안경계부대도 찾아서 경계작전 현장을 점검했습니다.